여러분! 저희 한국을 떠납니다! 안녕하세요! 유카 채널의 유카토입니다! 어 일단 좀 진지한 날이에요 오늘은 이런 날 별로 없죠 우리가 어 유카다 일본에 안 간지 얼마나 됐어 지금? 거의 4년? 4년 정도 벌써 4년 됐어? 응 왜 왜 우리가 못 갔지 근데? 임신 출산 코로나 때문에 못 갔죠? 응 유카가 고향을 못 가고 로하니도 지금 일본을 못 간지 지금 벌써 2년이나 됐고 결과적으로 딱 바로 얘기를 하면 이제 저희가 곧 일본을 가게 됐습니다 응 응 めっちゃ嬉しい 正直 嬉しい 嬉しい 行ったら普通というか 特別なことなんてないかもしれないんだけど 行けない期間が長すぎたから 行きたい欲がすごくて今 それをちょっと解消したいっていうのがいいこと あとはやっぱりロハンをその家族に見せてあげたいっていうのが もう一番強いかな あと他の理由もありますか? うーん まぁちょっとキムチ… え? あはははは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もうそりまじじゃん じゅいち… あっないですないです じゃあみなさんこちらが結構長く日本に行くことになりました じゃあ理由は1個目は 今はこうやって明るく見えるけど 本当にちょっとうつ… もうめっちゃくちゃ泣いたり… 自分にとってもだし このチャンネルにとってもだし すごいいろんな意味で 今回日本に行くのはマイナスじゃなくて すごくプラスなこちらの動きかなと思ってます じゃあなんで日本を長く行くんですか?今回 やっぱりいろんなコンテンツ取りたいのと ロハンに日本でいろんな思い出を作ってあげたい あとそばとか食べたいし… じゃあ本当はユカの家族の問題もありますし 私とユカは今 ゆうつぶとペンションと こうやって仕事してるんじゃないですか? ユカが今 君は韓国でいろんな思い出を作っています 今私たちの9年程度で ユカは韓国で生まれてきて 生きている人生だと思います じゃあ今 もう全て私たちとても あなたが今 本当に今 日本でも 小さな商務を 始めることにする じゃあ あなたは日本の上に 来年から成り得るのかな? みたいな… でもまだ分からないので 이 부분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일본에, 한국에, 아마 한 번 한 번이 될 것 같아요. 올해가 올해는 코로나가 더 많이 될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이 일본에 있는지, 일본에 있는 콘텐츠를 찍고 싶은 콘텐츠, 일본에 이런 영상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댓글에 댓글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노력을 많이 하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촬영하는 콘텐츠가 정말 즐거운 것 같아요. 새로운 직업을 하는 것도 즐거운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고흐쿠, 고흐쿠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서 어떻게 살지 약간 이런 거잖아요. 한국을 떠납니다. 일본에서는 어떻게, 뭘 먹고 살까? 이런 느낌. 메이토 영상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저희는 좀 큰 변화가 되었고 이 채널에도 좀 더 새로운 영상이 좀 더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놀랄지 않게 보내볼까요? 이 영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에서 촬영하는 콘텐츠가 승짱은 또 조시부릉에 갈까? 안 될까? 저희는 일본에 여행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잠시 떠나지마, 오그로도 잊지마. 하하하하 정말 오늘은 한국을 떠납니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일본을 못가서 많이 울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했지. 고생했어. 아 그리고 우리 결혼기념이 여쭤서 잊지마. 너무 바빠서 바빠서 결혼기념이 까먹었었어요. 뭐일까요? 우츠레가 고생하자. 아 저 이미 비자도 받았어요. 비자 사진 한번 보실래요? 하하하하 오늘 영상을 일단 간단하게 종합하면 저희가 어떻게 살지 앞으로 또 일본에서는 어떻게 지낼지 자 여러분 새로운 유카 채널의 약간 전환점 우리가 인생에 약간 큰 전환점이 몇번 있었잖아. 그치. 첫번째는 이제 같은 직장에서 만났는데 일을 그만두고 제주도와서 펜션을 하나 했어. 전 재산을 투자해서 돈 없었어. 없었어. 다 썼어. 자 두번째 전환점 박호흡 2호점을 또 냈었어. 자 2호점도 그래도 괜찮았어. 근데 또 갑자기 3호점을 크게 해버렸었어. 응 했었어. 어 이거 돈 되네? 해가지고 괜찮네 해서 했는데 무리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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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가 터졌어. 망했네. 유카가 아프리카도 했었어. BJ로. 돈 잘 벌었었어. 게나. 그때 나 배웠어. 유튜브도 좀 했어. 유카가 포커차를 또 시작했어. 로하니. 로하니 나왔어. 아홉번째가 이제 드디어 나도 한번 일본에서 살아보는 이번에는 좀 길게 갑니다. 정말. 한번 입마셔. 네. 그럼 여러분 앞으로도 유카 채널의 유튜브 영상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한국 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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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